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 더 찍을까? 당신이 여기 왜 아 내가 착한 돈 냄새는 잘 못 맡아도 더러운 돈 냄새는 응 너무 잘 맡아서 상관하지 말고 가시죠 사람이 진짜 그래도 보상의 신용은 좋네 사과 하나 처리했다고 바로 이렇게 입금도 해주고 야 주소 빨리 나같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어? 어? 어?